깜짝이야 튜닝 괜찮아요?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김종석 김종석 자 고! 잘할 슬픈 아래 자 내 하루 행복하길 언제나 아침에 눈나며 기도를 하게 돼 사람에게 변하는 대목 앞에 널 만난 것 행운이야 주일에 해결할 일들이 내게도 생겼어 약속하고 약속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조금씩 들 앞에서 널 들여보내기 연애기가 꽃빙겨지는 날이라 딱해 저를 위한 내가 드디어 내가 사랑에 사랑에 빠져버렸어 혼자 인게 좋아 나를 사랑했던 나에게 도 또 나름 내가 온 거야 아름다운 구석인가 구석인가 사랑은 얼마나 사랑을 변하게 하는지 사랑해 내 오늘이 아름다워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제가 노래하는 것 중에 가장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김종서 선배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건데요 5338님께서 아픈 김종서씨 같아요 좀 아프실 때 감기 좀 걸리시고 노래 좀